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상강조망을 찾아주신 관광객 여러분 오늘 이렇게 또 만난 것도 정말 인연인 것 같아요. 또 잠시나마 즐거운 시간 되시고 박수 많이 치시면 건강에 좋답니다. 박수 많이 주세요. 사랑이 일을 맞을 때 울어도 안기는 몰라 눈물인지 눈물인지 그 누가 알 수가 있나 악한 사람이 당신만이 내 눈물 안고 있는데 왜 나를 사랑했나요 왜 나를 미워했나요 우산이 내 우산이 되어주세요 사랑이 일을 맞을 때 사랑이 일을 맞을 때 사랑이 일을 맞을 때 사랑이 일을 맞을 때 물어도 나는 몰라 눈물인지 눈물인지 그누가 알 수가 있나 답한 사람 당신만 내 눈물 알고 있는데 왜 옛날을 사랑했나요 왜 옛날을 미워했나요 웃사람 내 웃사람 태어주세요 사랑이 이들 맞아요 사랑이 이들 맞아요 감사합니다 와 박수 한번 주세요 이 노래가 언제 나온 노래인지 아세요? 네요 2022년도 작년 재작년에 나온 노래예요 그런데 어르신들 이 분들이 다 아시네 대단하시네요 백음성씨가 불렀잖아요 그죠? 재창 재창이요 아아아아아 아아아아아 감사합니다.